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물기 미술거리 다다다 과일 바구니가 따라왔어요 과일 바구니가 따라왔어요 으아. 으이. 으이. 하하하. 우와. 다다다. 이거 뭔가? 이거 뭔가? 이거 뭔가? 대박인거야.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기 놀이기구처럼 바이킹 같아 띡, 바이킹이 멈췄습니다 토마토 채럼입니다 저 텔레오, 줘요, 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토마토인데요 왜 계란으로 가세요? 구워먹을 수 있잖아요 계란 아니에요, 토마토야고요 과일 바구니로 노는 거 정말 재미있다 우리도 가보자 얘들아, 내가 문제 낼게 말랑말랑한 과일은 뭐가 있을까? 토마토 포도 귤 바나나 키위 정답 그럼, 딱딱한 과일은 뭐가 있어? 써봐 오렌지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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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넛 너희는 말랑말랑한 과일이 좋아? 딱딱한 과일이 좋아? 말랑말랑 나도 말랑말랑 난 딱딱한 거 딱딱한 거 난 딱딱한 거 좋아 말랑말랑 말랑말랑 너 이렇게 다 먹고 내가 준 것만 말랑말랑한 과일 맛있지? 그랬던가 봐 그럼 이제 맛있는 과일로 만들기 하러 가볼까?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과일 바구니 가린놈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다다다다다다 다르게 만들기 봄민아 너는 뭐 만들 거야? 음... 나는 피넝클을 만들 거야 너는? 고래 꼬리고리고 눈, 코, 입도 붙일 거야 그럼 우리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wid Cola 예의 다르다다다다다다라 타르르다다다라 타르다다가 다르게 다르게 만들기 humble 이 식수식에는 고래 입으므로 표하게 만들었어요. 이빨이 썩은 이빨은 3개가 있고 안 썩은 이빨은 4개가 있어 고래야 앞으로는 치카치카 잘해 이쑤시개랑 말랑말랑 토나토로 고래 기느러미를 만들거야 시완아 그건 뭐야? 이 분수는 고래가 숨을 쉴 때 나오는 물이야 어? 시완아 파인애플로는 뭘 만들거야? 파인애플로 고래 꼬리가 너무 작아보여서 크게 만들려고 시완이의 과일고래 완성 이 고래는 과일나라에 사는 고래인데 바다에 사는 고래랑 좀 다르게 생겼어 내 고래는 토마토 물고기를 먹어 토마토 물고기는 눈도 동그랗고 코도 동그랗고 입도 동그래 이제 봄이니 차례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돼 원래 피노큐는 딱딱한데 바일로 말랑말랑한 피노큐를 만들거야 이쑤시개를 꽂을 때는 조심조심 이쑤시개로 보민아, 키위로 뭐 만들거야? 이쑤시개로 키위를 여기 안에 꽂아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꽂아줄거야 그러면 팔이 완성해요 수영이야 됐다 피노큐는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니까 난 긴 코를 만들거야 성봉 cum 거짓말하면 이렇게 코가 길어져 다 만들었다! 우와! 보민이의 말랑말랑 피노키오 완성! 내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래 안녕! 내 이름 피노키오야 안녕! 나는 고래야 혹시 내 할아버지 봤어? 늘 백성계 있어 그럼 들어가도 돼? 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후이꺽 할아버지 어딨어요? 지금 할아버지 보여? 네! 보여요! 자! 이제 할아버지를 구했으니까 내가 이제 부수로 품어줄게 고래야 고마워! 이런거 같고 안녕 내일 만나라 꼬레야 안녕 안녕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따따 정말 쉬워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다르게 놀기 이따가다 신문지가 날아왔어요 신문지가 날아왔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 나 나 나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 오 그런데 이것 봐봐 이거 뭐지 이거 몇 장이야 도대체 같이 잡을래? 우리 이거 잡고 있어 우리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잡아봐 잡고 나도 신문으로 족자리를 만들거야 나도 신문으로 족자리를 만들거야 시원아 족자리로 뭐할거야? 족자리 위에서 눕고 자고 그럴거야 아 편하다 내가 입을 덮어줄게 내가 입을 덮어줄게 내가 입을 덮어줄게 아하 잘자 굿나잇 아 따뜻해 시원아 신문들 덮고 고 잘자 자 됐다 자 내가 더 긴거 만드는거 내 신문지 비행기는 엄청 멀리 날아갈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나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놀지 생각났어 어떻게 놀건데 우리 장알문 넘게 한번 해보자 아예 좋아 내가 먼저 해봐야지 으아아아 그랜드 우리 더 높이 해봐가지고 해볼까? 엄마 엄마 걸렸다 걸렸어 1단계 출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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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통과 5단계 3단계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신문지 뭐 만들까? 뭐 만들까? 뭐 만들기?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 뭐였지? 장애물 갖고 놀았잖아 맞다 우리 장애물 아까 논 것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오늘 신문지로 만들기 하고싶은 사람 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그럼 오늘은 다같이 만들기 하자 그래 좋아 내가 대왕으로 주저줄 거야 나도 한번 찢어봐야지 우리 이제 많이 찢어졌으니까 이걸로 많이 연결해볼까? 그래 좋아 우와 진짜 길다 길쭉길쭉하니까 기다랑 기차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긴 줄렁기 같아 엄청 긴 구부러 같아 신문지로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어 짜잔 진짜 재밌겠지? 사랍자 의자 여러가지 옷걸이 여기에 신문지를 연결해서 재밌는 걸 만들어봐 우리 여기 강에다가 거미들이 만들어보자 그래 좋아 우리 곱게 약하게 붙여면 안 될 것 같아 우와, 거미줄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 빨리 놀고 싶다 이 줄 다는 전기 오르니까 이제 조심하자 그래, 그래, 좋아 자, 화이팅한다 우와, 크고 멋진 거미집이네 거미한테 선물하면 정말 좋아하겠다 우리가 만든 거미줄은 찌릭찌릭 전기 걸러 걸리지 않게 조심해 살금살금 조심조심 거미줄에 닿지 않게 놀아볼까? 우와, 재밌겠다 얘들아, 이번에 살금살금 기어서 중간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할까? 시작 으하하하 외교문대 도착했다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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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니가 꼴등이야 맞아 오늘, 따,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아, 작년이야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하 제발, 슈아 으하하하 하하하하 가사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비술돌이 다다다 빵야! 뾰야 Olympia 비닐봉지가 날아왔어요 어! 으이 요우 아잉 와 great!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게? 얘는 왜 주워준 거지? 왜 색깔이 더 다를까? 아,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머리에 써봐 야, 붕어! 내 옷 색깔은 하은이 까꿍 까꿍 비닐로 모자를 만들어서 쐈어 나 투명이 아니다 안 보이지? 아, 안 보여 여기 찌롱, 뇌롱 아, 닛쳐, 닛쳐 너 왜 닛쳐야? 우리 이번엔 큰 비닐봉지 입고 달리기 시합해볼까? 출발! 왔다, 내가 이겼다! 내가 샀어!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비닐봉지 뭐 만들지? 뭐 만들지? 뭐 만들지? 열로 뭐 만들지? 뭐 만들지? 시원아, 넌 뭐 만들 거야? 나는 연을 만들 거야 연을 어떻게 만들 거야? 연을 어떻게 만들 거야? 봉지에 이 공을 넣고 셀프를 붙이고 여기에 이것도 붙이고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기다랗게 연결할 거야 나는 물건을 만들 거야 엄마 물고기, 아빠 물고기, 애기 물고기 세 개 만들 거야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안녕 안녕 예! 타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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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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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타타타타타 타타타타 ٹ gotten 낙지 타타타타 보민아, 그건 뭐야? 이건 입이고, 이건 눈이야, 그리고 이건 코 보민아, 지금 뭐해? 물고기 안에다가 이렇게 탱탱한 거 똘록 나오게 예쁘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빠 물고기는 배가 뚱뚱해 엄마 물고기는 어떻게 만들 거야? 엄마 물고기 옷을 뿅뿅이로 만들어줄 거야 우와, 멋진 지느러미가 완성됐네 이렇게 헤엄치는 거야 지느러미가 커서 헤엄치기 좋겠다 아빠는 얼굴에 수렴이 있고 엄마는 눈 하나 대신 이렇게 머리 파마한 게 있고 아기는 이렇게 층에 대신 빨간 코 하나 있고 이렇게 물고기를 세 마리 만들었어 우리 물고기 가족은 동글동글 통통해서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칠 수 있어 이번엔 치완이 차례 파탑 파다 파탑 파다 파타타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시완아, 공은 왜 넣는 거야? 이 공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서 내가 여기 안에 집어넣는 거야. 시완아, 뭐 만드는 거야? 지금 너네 꼬리를 만들고 있어. 어? 시일기다. 시완아, 실은 왜 붙였어? 실은 너는 알 수 있게 도와주게 이렇게 붙여준 거야 다 만들었다! 우와! 내 영은 뿌리가 있어서 바람이 쌩쌩 불어도 떨어지지 않아 만들기 다 했으니까 이제 재밌게 놀아볼까? 신났다! 엄마, 아빠 우리 바닷속을 헤엄쳐봐요 그래, 좋아! 룰루랄랄랄랄라 룰루랄랄랄라 룰루랄랄랄라 물고기들아, 안녕? 안녕! 너네들 뭐하고 있었어? 바다에서 놀고 있었어 우리랑 같이 놀래? 그래, 좋아. 슈우 오늘 다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잘해라 슈우 다르게 상사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물기 미술거리 다다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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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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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조나 봉지나 같이 하자 그래 여기다가 올려 이거는 이렇게 이쪽 그리 보여야 돼 이렇게 야 우리는 나 발로 틀면 어떡해 여행 조심조심 아 됐어 아 나 산대 젖었네 으악 오 이렇게 단단하게 얘들아 우유값을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볼까 얘들아 이거를 더 높게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옆에 따도 여기 쌓고 쌓고 그러면 쓰러지지 않아가지고 다 많이 쌓을 수 있어 그럼 더 쌓아보자 옆에도 쌓아 옆에 옆에는 어떻게 쌓이지 얘를 여기다가 닿으면 우유값이 좀 부족할 쌓았는데 브랜든 힘내서 잘 쌓아봐 어머 우유값을 더 많이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됐다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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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보드도 더 큰다 이야 우리 친구들보다 더 키가 큰 우유탑이네 우와 진짜 돋다 다 쌓았다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악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우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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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uve 그다음 브랜든, 너는 뭐 만들 거야? 비행기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어? 우유가루를 연결해서 만들 거야 근데 하훈이는 나는 뭐 만들 거야? 대학교 대학교를 어떻게 만들었 거야? 큰 우유깡에 작은 우유깡을 붙여서 크게 쌓고 쌓고 쌓아서 만들려고 그럼 지금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예! 다 다 다 타 다 다 hairs 따르게 따르게 dramatic 만들기 하은아, 지금 뭐 만들어? 학교 위에서 공부할 때 1층에 사람들이 많아서 1층에서만 좁게 해야 되니까 2층을 만들고 있어 우와, 그럼 하은이 대학교는 몇 층이야? 대학교가 4층이야 하은아, 그건 뭐야? 대학교의 깃발을 만들 거야 하은이네 대학교에서는 어떤 걸 공부해? 영어 배우는 대학교 나는 영어를 좋아해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은아, 지금 뭐 그리는 거야? 대학교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그리고 있어 내 대학교 완성! 내가 만든 대학교는 나무가 많아서 새들도 공부를 하러 와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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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르게 만들기 FAMI 3, l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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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w 브랜든! 뭐 만드는 거야? 브랜든! 뭐 만드는 거야? 비행기 엔진 부분 만들고 있어 브랜든, 스티커는 왜 붙여? 스티커로 붙으면 비행기가 더 빨라져 창문이 없으면 밖에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창문을 만들고 있어 그럼 세 개나 줄 거야 그럼 비행기가 더 강해져 내 비행기 완성! 내 비행기는 우유를 많이 마셔서 엄청 튼튼해 슈웅, 종료 아, 여기가 어디 있지? 여기는 영어대학교야 우리 같이 영어 수업할래? 그래, 좋아 A, B, C, D E, F, G H, I, J, K, M, M, O, P Q, R, S, T, U, V W, S, Y, N, G, N 오늘 다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잘 봐, 쉬워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비행기 비행기 우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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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방향! 뾰뾰앙! 바구니가 날아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트! 팽이야! 모자다! 앞에 안 보여 이거 너무 커 그래! 보트도 타자! 보트! 팽이야! 하은아, 바구니 보니까 뭐가 생각나? 이건 밀짚모자 같아 보트! 시원아, 뭐 만들어? 바구니 탑 바구니 탑 아우, 시원의 키보다 더 커 우와, 키가 엄청 큰 탑이네 내 키보다 더 크다 내 키보다 더 크다 더 커! 브랜든, 그건 뭐야? 외계인 차는 비행 접시 같아 그래 우리 이 바구니로 기차 만들자 그래! 좋아! 아, 아니다 여기 바구니 있어 그래, 맞을 텐데 그래, 그래 이거 다가와야지 운전기가 있어야 돼 운전기가 있어야 돼 닫아 드시겠다 회사 여기야 노자 안돼 안돼 앗쩌 어? 기차 출발 싱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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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한 기차가 지금 떠나간다 과장와 사탕을 싣고 해서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바구니 이걸로 뭐 만들까? 뭐 만들지? 이걸로 뭐 만들까? 브랜든, 넌 뭐 만들건지 생각했어? 반짝반짝 비행접시 나는 기차 왜 기차가 만들 생각했어? 우리 아까 기차 놀이 했잖아 인형 호텔 쓰는 기차를 만들 거야 우리 이제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오, 짝 아, 참 그래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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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브랜든, 구슬은 왜 나왔어? 나 비행접시는 구슬이 안에 있어서 재밌는 소리가 나아 브랜든, 바구니는 왜 붙여? 작은 비행기 접시나 큰 비행기 접시나 같이 합쳐면 더 재밌는 소리가 나니까 좋게 붙인 거야 운벅시로 반짝반짝한 비행접시 만들 거야 진짜 작은 거 같아 너무 많아 봐, 편하게 하네 속 quilting 브랜든, 그건 뭐야? 여기에 강한 힘이 있어서 강한 에너지가 나가 브랜든, 지금 만드는 건 뭐야? 그건 비행접시의 햇바닥이야 이 햇바닥으로 나쁜 외계인을 잡는 거야 우와, 브랜든 비행접시 대단한데? 반짝반짝, 비행접시 완성! 내 비행접시는 바라눈을 펼쳐서 반짝반짝 빛이 나 이제 보민이 차례! 불가하고 작은 거가... 보민아, 지금 뭐해? 기차를 끈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기차를 만들 거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기차를 만들 거야 네가 부를 것 같아 이 예쁜 끈으로 기차를 꾸며 줄 거야 좋아! 안 믿어! 안 믿은 거라 이 mano ascendок 조금 한 잎 네네 environment 이 양치 친구들을 태우려면 눈이 필요해 눈이 초롱초롱 예쁜 기차네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봉인의 기차 완성 내 기차는 인형 친구들을 태우고 우주여행도 할 수 있어 칙칙폭폭 땡 동물 친구들아 오늘은 기차여행하자 대지 이번엔 대지 친구 타자 친구들 기차여행 출발 칙칙폭폭찍치 안녕 넌 누구야? 나는 우주여행하는 우주비행기야 그럼 우리 같이 우주여행 할까? 그래 좋아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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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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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